우리 가양 어린이집 7세 열매반 친구들의 무대인데요 오늘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리듬 트레이닝 퍼포먼스는 리듬과 박자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동작보다는 발의 스텝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저 보시면 점핑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스텝을 통해서 아주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박수 쳐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더 신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열매반 친구들의 멋진 무대 준비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양 일동 주민 여러분들 저랑 같이 1,2,3,4 하면 박수로 짝짝짝짝 한 번만 연습해볼게요 1,2,3,4 우리 아이들이 할 때 이렇게 같이 박자를 맞춰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긴장이 조금 더 풀리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열매반 차렷 배꼽 자 우리 가양 일동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 손목발로 손목발로 반대로 자 무릎 감고 반대로 허리 반대로 어깨 뒤로 자, 온대손으로 아동 깡이 끼고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자,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왼손 아래로 뒤로 아래로 뒤로 자, 점프 박수 한, 둘, 셋, 넷, 다섯 하나, 여섯, 일곱, 팔굴렘기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둘 하나, 둘, 셋, 셋, 하나, 둘, 셋 스타트 이제 본격적인 스텝을 보셔야 됩니다. 네, 박수 맞춰서, 비트에 맞춰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한번 연습했었죠?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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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부탁드릴게요. 준비 코워드 점프 원, 투, 쓰리, 둘 원, 투, 쓰리, 셋 원, 투, 쓰리, 넷 사이드 점프 원, 투, 쓰리, 셋 원, 투, 쓰리, 셋 네, 나이스 스플릿 점프 원, 투, 쓰리, 하나 원, 투, 쓰리, 둘 원, 투, 쓰리, 셋 원, 투, 쓰리, 넷 크로스 점프 원, 투, 쓰리, 하나 원, 투, 쓰리, 둘 원, 투, 쓰리, 셋 원, 투, 쓰리, 넷 스탑 자 이제는 손동작과 함께하는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퍼포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점프 머리 어깨 X 어깨 라이트 점프 머리 어깨 X 어깨 스포츠 스포츠 점프 머리 어깨 X 어깨 하하 한 x 2 담아 1동 동미 최고 네 가이오 어린이집 열매 오yet친 무들의 리듬 트레이닝 퍼포먼스였습니다